전남 한평에서 실종된 60대 치매노인이 실종 20시간 만에 무한지역에서 발견돼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. 무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치매 2급을 앓고 있는 61살 김모 할머니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한평경찰서의 공조수색 요청을 받고 지역 CCTV를 통해 김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. 김씨는 25일 오후 1시 50분쯤 무한읍의 한 건물 앞에서 발견됐습니다. 발견 당시 김씨는 심신피로 등 불안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